그런데 우리가 재활운동이라는 것은 해부학, 생리학, 운동역학 등의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감각, 기능이상들을 해소하는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소들을 제거하고 고객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인 성취를 이뤄주게 해주는 게 재활운동인데 특히 무릎 수술 후에는 손상의 원인들, 그리고 손상을 방지해주면서 회복하는 재활들, 무릎은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수술들이 있고, 어떤 운동들, 여러 수술 있죠? 그 중에 하나, 근이경골절골술입니다. 경골을 이렇게 부셔뜨려서, 핀을 박아서, 라인을 잡아줘서, 뼈의 관절 간격 넓혀주고서, 부딪히지 않게 해서 통증 감소해주는 목적의 이런 수술들, 보통 어떤 분들, 절곡 활동적인 분들, 슬관절의 부정렬을 위해서, 수술에 따라서, 수술방법, 그 주차에 맞춰서, 또 고객에 맞춰서, 브릿지, 어떻게 하는지, 뒤꿈치 밀기들, 어느 부분에서 왜 해야 되는지, 굿모닝 운동, 어떤 주의사항들이 있는지, 체중 부환은, 팔은 언제부터, 목발 떼고 언제부터 할 것인지, 보조기 착용은 언제 끝낼 것인지, 관절 가동 범위는 어디, 얼마나 각도를 만들 것인지, 운동들은 주로 어떤 거 할 건지, 그 시기에 맞춰서 주요사항은, 그 주차에 맞춰서 어떻게 갈 것인지, 정답은 없고, 병원마다 다르고, 환자, 고객마다 다르겠지만, 이런 원리들, 프로토콜들을 이해하시는 전문가 분들한테, 수술이 꼭 성공적인 것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수술 자체가 잘못되는, 이렇게 몇 조각들이 나와있는 것들, 또는 수술하고 나서, 내가 보이지 않는, 또는 보이는 것들, 다리가 오히려 망가지게 되는 경우들을, 재활을 통해서 더 잘, 이쁘게 나오고, 통증이 수술하고 나서 개선이 안되더라도, 재활을 잘 받음으로써 개선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에 점차적으로 많은 분들이 재활운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정말 기본적인 것들을 확실히 알고, 무릎에 대한, 수술에 대한, 프로토콜들 제대로 알고 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계실까요? 여러분들, 고객분들도 지금 이 무릎에, 아프신 분들도 이거를 알고 있어야 되고, 왜? 나의 몸 상태니까. 그리고 또 나중에는 내가 전문가를 만날 때 물어보고, 대답을 해줄 수 있는 전문가를 만나셔서 같이 재활운동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재활, 무릎, 수술 후 재활 프로토콜을 잇는 강의, 바디먼트에서 뵙겠습니다.